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영영 English. 영화 영어. What they had? 예고편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대인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딸의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두 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과거입니다. What they had? October 19th. 10월 19일 개봉입니다. Trailer 2.14. 2분 14초의 예고편입니다. 영화는 1시간 41분. 1 hour 41 minutes.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감독은 엘리자베트 춘코. 배우이면서 극작가인 엘리자베트 춘코는 이 영화로 데뷔를 합니다. 감독으로서는 첫 작품입니다. 데뷔죠. 주연 배우 힐러리 스웬크, 마이클 셰넌, 로버트 포스터, 블라이드 테넬. 힐러리는 딸로, 마이클은 아들로, 로버트는 아버지로, 블라이드는 어머니로 나옵니다. Taglines. 과거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현재로 인해서 분열이 된 가족의 이야기. A family united by the past, divided by the present.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Altheheimer's disease. 디멘샤라고도 하죠. 노인성 치매, 디멘샤. 여러가지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소울스 링크에 동영상 있습니다. 배우들의 영어 대사를 오디오로 먼저 들려드린 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따라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십시오. 도움이 되고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subscribe,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감로 인사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ou saved all your old baby clothes. She's gonna forget everything. For better or worse, sickness and health, death will you part. That is the promise. She's my girl. You can't take my girl away from me. What happened to quitting? Life, Betty. Life happened to quitting. 아들의 이름이 Nick이에요, Nick. 애칭은 Nicky. Nicky 무슨 말에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니? What do you mean she's gone? 시카고에 눈 내리는 밤에 어머니가 집 밖을 나가서 돌아오질 못해요. 치매에 걸리셔서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블리클 스트릿. 영화 배급사 이름입니다. 아빠, Daddy. 내 딸이 왔구나. 우리가 네 가족하고 좀 더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Baby, we ought to be home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함께 우리가 좀 집에 있어야 되는데. Should의 뜻이죠? or to라는 것은? 어머니는 괜찮으셔? She's alright. 또 어머니 괜찮으셔? She's fine. 아, 내 딸 왔구나. My baby.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몇 년째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I've been telling them for years.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예요. 엄마를 어떻게 할지 알아내야 된다고. You gotta figure out what you're gonna do with mom. Figure out. 알아낸다. Find out. 같은 뜻이죠. 그 때가 오면 말이야. When the time comes.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 노인성 치매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단 말이야. Because we all know how this thing works.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리면 점점 나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요양시설이나 양론에 보내자는 거예요. 2018년 Sundance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영화입니다. Official Selection 2018 Sundance Film Festival. 영화제예요. Film Festival.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어야 되는 건데. I'm sorry. I ought to be here more often. 야 넌 가족도 있고 딸들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이미 많이 온 거야. You got family. You got girls. You got a husband. You are here plenty.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She was trying to go home. 어머니는 자기가 아직도 어린 소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She thinks she's still a little girl. 그리고 왜 여기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 이거야. And she can't figure out why she's stuck here. 꼼짝없이 여기 있는 게. Be stuck. 꼼짝없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Figure out. 알아내는 거죠. Find out.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Who's that? 야 왜 그런 얘기하니? Oh what is that?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느냐고요? You know who that is? 내 남자친구잖아. He's my boyfriend. 봐라. 제대로 말하잖냐. See? 남편인데 남자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그러는 수가 있어요. 남편을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또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해 걸린 네 엄마가 말을 제대로 하신다. 너무나 좋다. 조그만 것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 가는 것이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모이게 해줍니다. Sometimes going home brings us together. 내가 여기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알겠어? You got any idea what I got going on here? 여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런 소리죠? 엄마 아빠 차에 태워드리고 드라이클리닝 픽업하고 또 교회 가야 되고 get to pick up mom pops, 드라이클리닝, taking to church. 할머니가 성수를 마시세요. Grandma drinks holy water. 성수, holy water죠. 성당에서 성수를 뿌리는 일을 하는데 침에 걸린 할머니가 성수를 마신다. 성당에서의 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holy water.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s the matter with me. 난 네 어머니를 양로원에다 두지 않을 것이다. I'm not bringing your mother in a nursing home. nursing home은 양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To where we belong. 우리 모두가 속하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속하는 곳이라는 건 결국 family.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다는 또는 가까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다들 홀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너도 알잖니? You know everyone thinks being alone is so bad. 지난 20년 동안 결혼해서 같이 살던 남자를 지켜보면서 looking over at the man you've been married to the last 20 years. 그리고 저 남자도 내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느끼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and thinking he must be feeling the same way I am. 사랑은 굳건한 언약이다. love is commitment. commitment. 굳건한 약속. 굳건한 언약. I don't have what you have.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난 못 가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이혼 직전에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충분한 캐스팅이 있습니다. an awards worthy casting. 상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캐스팅이다. 술집 이름이 닉스예요. 야, 네가 닉이냐? Are you Nick? 아, 그거 아니야. 다른 주인 이름이야, 저거. That's the other owner. 그 사람의 이름도 Nick이거든. His name's Nick too. 농담이야. 물론 내 술집이지. Of course, it's me. 자기의 이름을 딴 술집 이름이에요. Of course, it's me. He's a bar owner. 그 사람이 이제 술집 주인이거든요, Nick이. 내 평생 저축한 거. 내 평생의 저축을 여기다 쏟아 부은 거야. I got my life savings dumped into this place. Life savings라고 하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말합니다. 평생 저축해놓은 돈을 여기다가 덤팅했다. 덤팅을 하면 쏟아 부은 거죠. 너는 바텐더다. You are a bartender. 바 주인이에요, 아버지. Bar owner, dad. 술집 주인입니다. 물론 바텐더 역할도 하죠. 가슴을 울리는 동시에 재밌는 영화입니다. Heart breaking and funny. 근데 난 이제 애 날라 그래. You know, I'm gonna have a baby. 알고 계셨어요, 아빠? Did you know this, that? 그래, 나도 들었다. 어린 시절에 입던 옷들 다 준비해놔라. You're saying all your old baby clothes. 심해 걸리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겠다 그러니까. 중년의 아들한테 갓난아기 때 입던 옷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네 동생 나오면 줘라. 그런 농담이죠. 힐러리 스웬크의 최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힐러리 스웬크's best rose variety. 영화감상평을 쓰는 삽지와 웹사이트 이름이 variety죠. 이제 어머니는 전혀 기억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Just gonna forget everything. 모든 걸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냥 좋을 때나 나쁠 때나 For better or worse.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In sickness and health.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Till death do you part. 혼인서약. Man is your vow라 그러는데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나온 혼인서약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표현도 중간에 들어가는데 For richer or poorer. For better or worse. For richer or poorer. In sickness and health. Till death. Till death do you part. 좋을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혼인은 유효하다. 혼인서약입니다. 그건 약속이야. That is the promise. 내 아내란 말이야. She's my girl. 내 아내를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는 거야. You can't take my girl away from me. 담배 끊는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to quitting? Life. 삶 때문에 그런 거야. Life. 삶이 담배 끊는 일에 일어난 거야. Life happened to quitting.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못 끊겠다. 그런 뜻이에요. 삶이라는 게 담배 끊는 일에 발생을 했다? Life happened to quitting.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담배 못 끊겠다.